캐릭 캐릭 체인지 에코 공주 뿅 야 다 나갔다 팀보 으하하하하하 자유경쟁전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곳은 바로 불지옥 헬입니다 헬 점수는 3,796점 거의 뭐 랭커들만 나오는 매칭이기 때문에 좀 빡셀겁니다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에시컨 뭐 어쩔건데 어 제2의 인생 캐릭터 쳐다뿐나 자리앞에 헤드만 때립니다 저는요 미안하지만 오 너 그래 오XX 뭐야 야 나 그냥 저 오 야 이거 큰일났네 이거 내 보고 고수냐는데 아 미치겠네 어 양산이 좀 긴장이 되는 부분인가요 삐라님 왜 지레는 안쓰시나요 지레를 안쓰는 것은 마치 그 힐패개킹을 안하는거랑 똑같죠 지레를 던질 그 시간 또 아까워서 저는 한 발을 더 쏩니다 왜 그 한 발이 무조건 맞을거니까 그 한 발이 정확히 저 팀의 미간에 꽂힐거니까 저는 십상남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뭐 어쩔건데 원숭이야 물어봐 물어보라고 갑자기 열받네요 어 저 지금 존나 열받네요 갑자기 네 살려주세요 어 씨X 낑겼다 와 오늘 근데 좀 새로운 발견이네 위도우 옵치2 넣으면 떼부자되나요 제가요 이미 떼부자입니다 왜 목욕탕 가서 때를 밀어본 적이 없어요 저 요즘 누가 때미나요? 찐군달! 찐구만 앞으로 부시하세요! 찡가뿌리! 대표의 냉삼겹살! 나이스! 냉삼 ㅈㄴ 맛있습니다 어 야 한쪽 위에서 ㅈㄴ 쏘고 있었구만 ㅇㄱ이야 어? 내가 못 올라갈 줄 알았지? 달달합니다 자 또 찡가뿌리 하면은 달라드세요 뭐 안 들어오나 얘네 gemPro 엎어어어어어어어 그럴줄았랐어요 이 새끼야 돼지새끼야 dé지새끼야 응큼한새끼야 바로 컷 응 궁이야 엊왕아ㅐ하고 참교육 hari 오 좋습니다 2층兒 먹기 위도우 쓰벌렁 오oo 떨어지면 다시 올라가면 그만이야 아웅 주시번 목숨 그만할번 몇시피 위도우 피 오늘부터 코카콜라 불매운동 하도록 하겠습니다 펩시 보다 맛없으면서 산살만 쨋나 쓸데없이 많으면서 달지도 않으면서 코카콜라 잡아조실게요 오웅! 코카콜라 개띠까운데 하아..어떡해 안되나요? 파라 피해! 파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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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카콜라크 발로미 피해! 발로미! 스발로미! 라인도 피해 라인 방금 다 빠진다 스님 컷 알로 미 컷 진짜 씨바지 와 진짜 미쳤다 에임 지팡이련 가도록 하겠습니다 파르시가 있네요 저기도 파르시 공버프 아니 오빠 뭐해 이메일로 왔어요. 화이팅하라고 근데 우리팀은 화이팅을 안하는데요. 내가 해야겠습니다. 화이팅을 해. 씨.. 수발넘아. 바로 컷. 여러분들 딱축을 괜히 준 게 아닙니다. 메르시. 딱축을 쓰세요. 요새 반자이 안 오노. 맨날 방송 와가지고 일본 천왕 폐하 만세에 도배하는 애가 있었어요. 몇 달 동안. 근데 일본 천왕 비스무리를 제가 금칙어로 설정해놨어요. 그 뒤로 이제 못 오더라고. 근데 갑자기 며칠 뒤에 이메일이 왔어요. 일본어로. 뭐지? 해가지고 번역을 해봤어요. 삐락 고추에 코로나 걸림 이걸 도배를 해가지고 보내놨더라고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에코 알씨 케케체 오프닝트로 공술식 캐릭터 변신이라고 공술식 정팀에는 코카콜라가 있다. 잠깐만 이거 삐라 아뇨? 너희 삐라 선생님. 외밤만아 오늘이 몇 살인데 엄마. 서른일보. 말 편히 하십시오 형님. 그래그래 화이팅해. 제가 알아서 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멜리필. 발롬이가 오늘 좀 많이 좀 힘들고 싶어요. 동발롬만 좋으신다 오늘. 어. 둔발롬 냅뚜라. 둔발롬. 혁킹. 나이스 살려주세요. 멜리필. 멜리필. 딱 비해. 그냥 시바 한 대 때리면 돼. 어 저 좀 때려. 아 저 저 좀 때려주지. 팀원들은 알아서 때릴 줄 알고 양보했다가 못잡았는데 미치겠네. 겐지 혁킹. 용검 있어요. 칼집에 넣어줬어. 바로 컷. 바로 컷. 용검 못쓰고 사망힐. 둔발롬부터 필. 바로 해킹. 사망. 한조도 사망. 다 잡았습니다. 그 B선생 그 CCTV좀 해줘 봐. 브리핑좀 해줘 봐. 앞에 가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형님. 여기 앞에 있습니다 형님. 아 오케이 나 간다. 여기 있습니다 형님. 지금 나 궁 쓰면 돼? 지금 나 궁 쓰면 돼? 아 형님. 아니 쓰라매. 하하하하하하하하하 트레이서 갑니다. 천만. 아니 얘네 왜 이래 오늘. 당황스럽게. 왜. 지팡이 컷. 탈마시 컷. 다 컷. 한조피. 한조피. 아이고. 코카콜라. 와 진짜 존나 잘하는데 오늘. 세상이 안 돌아와주네. 아니 로더군은. 지금 아내분 몰래 지금 게임하고 있나요? 예. 어떻게 안다? 어떻게 알아? 뭘 왔나요 형님? 서리 일곱에 몰컴이라니? 마누라 자고 있어.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바디티움 바로 컷. 시시미 필. 나이스 바로 캬. 시시미. 아니 마누라 깨우면 밥 안 준다고. 밥을 왜 줘요 형님? 형님이 찾으세요. 밥은 마누라 더더 먹는 거야. 아 이 형님이 요즘에 이거 시대에 못 따라가는 말을 하네. 캐릭 캐릭 체인지. 캐릭 캐릭 체인지. 에코 공주. 뿅. 야 다 나갔다. 팀 보. 조용히 해 메르띠야. 너보다 내가 더 귀여우니까. 죄송합니다. 야 겐지 뭔데? 겐지 바로 똥구녕 수시기. 컷. 택글하는데 미쳤네 이 새끼들. 아니 오늘따라 왜 계속 저보고 해결하는 건데요 님들아. 하하하하하하하하 1 플러스 1으로 뒤졌네. 캐릭 체인지. 아니 이걸. 지금 이렇게 저버리면. 저기 안보여. 옆길에 후고 돌았다. 캐릭 캐릭 체인지. 캐릭 변신. 정신. 정신. 나 부름즈의 에코 장애인인데. 나보다 못한다고요. 하하하하하하. 미치겠네. 멀리서 쏘는 걸 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아시겠죠 여러분들. 저격수 캐릭터를. 아세요. 바로 시프트로 마무리. 코카콜라 컷. 밖에 나가고 있습니다. 제발. 잠깐 버텨어. 뽕 바로 서세요. 뽕. 송주. 밴드 컷. 황. 엔시퓰. 라이스 잘 나가셨. 나이스. 아니. 북우워커. 잘다. 뽕. 스템. 성웨이. 쩌. 쩌. 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라벨. 이색. 쩌. 오했. 오우 여기 있는 분들은 영상마지막에 닉네임 적어주기 당첨되신 분들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다들 4월 복 많이 받으세요 어?